마지막으로 묻겠네. 이 질문은 장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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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많은 사회들에게 행운을 줬던 질문이지. 자네. 사회적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가치란 그게... 뭐야? 뭐야? 저게... 이건가? 짝짝짝짝짝! 사회적 가치는 짝! 기업과 사회가 단짝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과정도 결과도 짝짝짝 함께 박수 받는다는 뜻! 이것이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와... 안되겠는데? 이거 떼야겠는데?